지금 벨트 완성된 거예요? 오, 예쁘다. 저봐, 저렇게 해야지. 이런 느낌이에요. 성민 씨한테 너무 잘 어울리겠다. 여기 대박 나겠다. 나 피 봤어요. 우와, 어떡해. 아, 축하해. 축하해요. 아, 어떡해. 아, 축하해. 왜? 피를 봤다는 말이죠? 지금 지성이 나 좋으면서 어떡해. 지금 앞에 이긴 두 팀이 다 피를 봤대요. 피가 나잖아요? 그럼 그 옷은 대박인 거예요. 이 옷은 아마 1등인 것 같아. 유리월모 팀이었습니다. 여기. 여기. 들어갔어요. 악. op 보 줘ів 벗이 벗이 벗이가 벗이 감사합니다.